야 넌 주말인데 어디 안 나가냐?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가 어딜 나가? 나 혼자 씻는다 야 나 좀 들어간다? 으아악! 나가! 뭐지? 내가 잘못 본 건가? 너 뭐야? 아까 그 여자는 또 뭐고? 내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뭐? 재채기만 하면 여자로 변한다고? 이해 좀 해주라 어 알겠어 그렇게 우리 셋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진짜 아직도 적응이 안되네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냐? 철민아 밥 먹어 뭐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 이래? 어때? 맛있어? 응 너 진짜 요리 잘한다 이거 또 먹어봐 아 아 에이치! 응? 뭐야? 밥 했냐? 잘 먹을게 음 맛있다 야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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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밥 안 먹어? 너가 많이 먹어 고마워 고마워 야 술 사왔는데 한잔하실? 술은 무슨 술이야 안 마셔 나 혼자 마신다 그래 이게 뭐지? 아 야 그거 우리 오늘 술 마시러 했잖아 그랬나? 아유 왜 이제 왔어 얼른 마시자 그게 응? 그게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묘해 사실은 나도 그래 어?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될 거 같은데 이상해 그럼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거네? 응 알게 에이 아 시발